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내로남부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조국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현재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는 조국을 뛰어넘었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지 관련 소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가장 논란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조국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한마디로 피의사실 공표를 틀어막아버려가지고 이번 정권에 관련된 수사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틀어막았다라는 비난을 받았었고, 또한 조국은 본인하고 본인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본인하고 본인 집안에 관련된 불리한 소식들이 나가는 것을 틀어막았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마련했었던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될 경우에는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까지 벌여가지고 내사까지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현재 법조계에서는 이거는 노골적으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정권에 불리한 수사 상황이라든가 피의사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틀어막아가지고 법무부가 사실상 정치에 개입을 하는 것이다 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이번에 언론 보도 진상조사와 수사정보유출 내사사건 입건 조항을 포함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라고 밝혔으며 이번에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난달에 한명수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법무부 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 발표 당시에 개정이 예고된 내용이었고 이후에 일선 검찰총하고 언론 유관 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쳐가지고 최종안을 확정했다라고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을 보면 전문 공보관 또는 해당 업무 담당자 이외의 사람이 언론 기관 종사자하고 접촉을 하거나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는데요. 그리고 검사 또는 수사관이 담당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진상조사 대상이 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 결과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피의사실 공표 등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인권보호관은 관련 사건을 내사 사건으로 정식 수리하도록 했고 내사를 통해서 검찰총 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을 하면 소속 검찰총의 기관장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정했는데요. 하지만 법무부가 이번에 새로 마련한 해당 조항은 의견 조회 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조항은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항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주관적인 판단으로서 수사정보유출 의심만으로 수사팀을 압박을 해가지고 사실상 수사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 중에 본인 가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마련한 데 이어가지고 이번 정권에서도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에서 조국의 관여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계기로 앞으로 권력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는 출처를 따져가지고 수사하겠다라고 이번에 법무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에 법무부의 개정안은 너무나 속이 보인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기말 정권을 가장 많이 흔들고 국민들을 빡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정권의 그지같은 국정운영도 있지만 정권의 힘이 빠졌을 때 정권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하고 관련된 인간들, 가족이라든가 측근, 참모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정권 차원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또 이런 일이 드러났을 때 국민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임기말에 자식들 문제라든가 측근의 비리같은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정권을 흔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현재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현재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권력을 자약하고 권력형 비리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전부 다 틀어막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건들은 꽤나 있는 상황으로써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가 이번에 김경수가 구속된 두루킹 사건이라든가 또 대통령 가족 문제 관련해가지고 문다해가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인데 갑자기 이민을 가버리는 기괴한 일이 일어나질 않나 그 과정에서 이상직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이런 말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또 세간에서 지금 돌고 있는 여러가지 이번 정권하고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 정권하고 박범계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도 틀어막아버리고 또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것도 밖으로 절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다 틀어막아버리겠다라고 이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뭐 박범계는 이러한 비판이 나오든지 말든지 역시나 그냥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를 피력을 했는데 박범계는 이번 일과 관련해가지고 언론에 알리면 수사가 되고 알리지 못하면 수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면서 개정안이 권력수사를 뭉갠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개정안의 강행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박범계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정말로 어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법무부의 개정안은 피의사실 공표 의심만으로도 내사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든 것으로써 이러한 규정을 적시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수사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거는 명백하게 피의사실 공표 차단을 빌미로 권력수사하고 이에 대한 보도를 위축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일각에서는 이번에 박범계의 개정안은 놀라울 정도로 내로난불이며 이미 박범계는 조국을 뛰어넘었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거의 박범계는 박근혜 정권 때 국민에게 당연히 알리는 것이 옳은 태도이고 바른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으며 박범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거 한 달 전에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에 언론의 피의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피의사실 거의 매일 상세히 보도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한 2016년 11월에 통과가 된 국정농단특검법에는 특검은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수사 사실을 특검팀이 공포해야 된다라는 취지였고 당시에 이 특검법은 박범계가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 여당이었던 현재의 야당은 수사 사실 공표는 피의사실 공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반대했지만 당시에 박범계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해당 조항을 관철을 했고 결국 특검의 정례 브리핑은 언론 취재로 이어졌으며 피의사실이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되다시피 했는데요 그리고 당시에 박범계는 해당 특검법 통과 이후에도 당시에 여당이었던 야당이 피의사실 공표로 문제를 삼자 언론과 인터뷰에서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지만 이것은 사문화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 수탄수사 사건에서 검찰 공보관이 많은 내용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거를 피의사실 공표로 엮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박범계하고 현재 민주당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정권의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온갖 루머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뿌려대가지고 결국은 탄핵까지 이르게 만들더니 자기들이 이 짓을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피의사실을 다 틀어막아버려야겠다라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 권리를 빼앗긴 것이고 이들의 내로남불에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현재 박범계는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권불 10년이라고 언젠가는 이번 정권도 권력을 잃을 것이고 본인들이 권력을 잃었을 때 이번에 박범계가 만든 개정안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번 정권에서 내로남불로 일관을 하면서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들은 전부 다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현 정권의 사람들에게 날아갈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